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의 구분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충북도의회 예산심사, 해외연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의회 이상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생활자치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11대 도의회, 오늘은 예산심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 의회에서는 다수당 마음대로 예산심사, 또 삭감한다고 해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지난 9월에 추경한 예산심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 주제가 올라온 게 지난 새로운 의회에서 추경을 했는데 거의 삭감 비율이 너무 낮다, 0.1%밖에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불거졌는데요. 사실 이제 추경은 원안이 통과된 적도 있고, 그래서 추경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의회의 경우 추경에 대해서 들여다볼 시간도 피차, 단체장도 그렇고 피차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충북도 의회 같은 경우는 이시종 지사께서 연임을 하는 바람에 과거의 연속성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새로운 의원들이 훨씬 많죠.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를 일단 손을 봐야 될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깔고 서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당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 같은 당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일은 만무하고요. 사실상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삭감률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업 같은 게 갑자기 발생하거나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을 하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합의가 되면 삭감법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을 내놓으면 지방의회가 많이 이렇게 삭감을 하거나 하면 자랑으로 보이시기도 하겠고 또 조금 삭감하면 속된 말로 짬짬이 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자치를 이해할 자치라고 합니다. 기껏 더 좁아야 3할 자치 목표로 하는 그런 자치 수준인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서 의존 자원을 가지고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지사님 이하 국장들이 다 국회로 가 있고 또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다 도에 와 있습니다. 그거는 위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투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도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나 피로경비를 빼고는 논의하기 별로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의 혈세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가능하면 누수가 안 되게 또 이왕이면 적절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도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광희 의원님은 여우소야대도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의원님은 지금 거꾸로 여대야수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불행해도 우리 의원님은 지금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안을 많이 안 달아오셨을 텐데 저는 궁금하기를 의원들께서 예산안을 보실 때 충분히 보실 정도의 어떤 시간적 여유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제 의원들 개개인의 능력 문제가 그 안에 포함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 번도 보지 않았었던 분들은 그 예산서 자체가 워낙 분량도 많고 전부 숫자로 돼 있어서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예산 분석을 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을 좀 합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시민사회까지 포함해서. 예컨대 충북도가 5조 예산까지 올라갔고요. 또 교육청이 2조 예산을 씁니다. 그럼 전체가 7조를 32명이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그중에 경주성 경비나 인건비를 포함한 경주성 경비를 3, 40% 정도 뺀다고 그래도 나머지가 적은 양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건설용, 토목용 이런 예산이 많아지느냐 또 어떤 분에 따라서 문화나 또 혹은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예산이 늘어나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충북도의회가 5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2조 예산 전체를 보고 나머지가 자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거 나눠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노력만 하면 예산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거는 저는 제 경험상 아니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시끄러서 예산대만 되면 도지사나 교육감의 핵심 사업 예산 막 싹둑싹둑 삭감돼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발목 잡기가 되니까 도정이나 교육을 펼칠 수가 없게끔 이렇게 발목 잡는 것도 사실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나온 자료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추경심사하면서 0.1%도 안 되는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것봐라고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거대 여당이 있고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우려 속에서 그런 또 기사가 나오면 어머 진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다른 분들 하셨지만 사실 이번 추경 예산만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잘 하고 있다.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 감시 잘 하고 있다. 이거를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아마도 이런 시선이 있는 거는 누구보다도 도의회 의원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더 경각하고 이제 곧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대비하라는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의원들의 그런 예산심의와 관련된 그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2019년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만 예산은 의원들 제가 제 경험상 보면 의원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과 철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하시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토목건설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환경문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고 환경문제 얘기하는 의원들끼리도 막 싸움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철학 대 철학의 대결인데 현재 이시중 지사의 태도를 보면 지난 8년간 보면 산업화 시대의 어떤 엘리트 공무원의 입장을 단 한 채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나 노동의 문제나 혹은 복지 예산을 좀 더 투여하거나 현재의 어떤 제조업 기반의 상황에서 지금 이제 뜨고 있는 정보통신이나 혹은 뭐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의 투자나 이런 거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의회의 의원 구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좀 우려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니까 당연히 많아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같은 당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시중 지사의 어떤 산업화 시대의 생각들을 그대로 다시 4년간 투여 예산이 될까 봐 그게 좀 우려가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저도 그렇게는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살아온 과정들 우리나라가 경제가 압축성량을 하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산업 일변도에 그렇게 철학을 또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많이 토론을 해봅니다. 토론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관광, 삶의 질 그럼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데 그럼 근로시간 단축해놓고 무엇을 할 것이냐.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회의하다가 접한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번에 예산에,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히 따져보겠다. 그러니까 문화관광,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런 쪽에 예산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이것이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삶의 질이 질적인 거에 똑같은 건데 꼼꼼히 따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건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바뀌시고 안 쭉 올렸을 때 보면 거의 90%가 SOC, 토모 건설 예산만 쭉 올리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의회에서 이거는 좀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의원들이 깜짝 놀라실 때 언제냐면 상임위원에서 예산 삭감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삭감 당한 걸 가지고 예결위가 열리면 의원들보다 30분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밤새서 이 판 만들어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지. 그거 한 번 걸리면 이거 삭감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의회주의자이신 풍모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산업화 시대에서 성장한 공무원들의 특징이 그것에 굉장히 강한 이것이 정답이다,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또 그런 측면들도 상당히 간과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새롭게 만들어진 정치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시각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논리 싸워보면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산과 관련돼서는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어떤 의원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집행부에 전달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급하고 빨리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의회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은 대화를 하는 곳이고 대화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구성원인 의원들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 관리 감독한다는 그런 중차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몇 억 몇 백 억 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사업을 단체장이 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라는 그러한 입장들을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8년 하셨습니다. 8년. 그렇죠. 8년 하셨으면 그동안 하셨던 사업들에 대한 공과가 있다 말입니다. 공과.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돈 100억을 쓰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하는 사업이 5개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3개도 할 수 있고 라는 그러한 의회다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대 야수 전국이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야가 안에서 팽팽하게 견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반대로면 반대도 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어마어마한 동질성을 가진 분들이 의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한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정책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말 밤을 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 들어오셔서 꼭 이 예산은 통과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기사화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교수님 말씀은 이제 토론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 이상은 없겠습니까? 네. 견제와 감시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저희 의회가 출범하면서 견제와 감시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당에서 당의 권력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도민의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바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사고 그러한 철학으로 저희가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보시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의 결의 수준으로 보면 단호합니다. 사사연체. 저희가 저희 참여연대에서 이제 회의기가 열리면은 모니터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본회의도 들어가지만 상임위원회 모니터도 좀 들어가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 뾰족한 질문 예리한 질문들을 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까지 얻어내는 이런 의원들이 계시는가 하면 반면에 저런 거 좀 진작에 물어보시지 왜 여기서 물어보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의원분들이 계시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손으로 뽑았는데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 우리 도민은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선의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집행부는 정말 몇십 년 동안 하셨던 집행부들이 있고 여기에서 그 논리를 깨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분들의 공부, 연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의원들을 보면 가끔 화가 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새로 출범하는 의회가 하는 아까 말씀드린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이 많이 기대하고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모니터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번 의회의 기대가 큰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지금까지 충북도의회는 초선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많은 곳이었어요. 3선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의회들인고요. 제가 처음 됐었던 2010년도에 8대 의회에서는 재선 의원만 2명이었고 나머지 다 초선이었고 2014년도에 9대 의회, 9대 의회였고 10대 의회인가요? 2014년도에 의회는 그나마 재선들이 한 8명 정도 있었고 초선, 또 당시에도 3선은 없었고 지금은 이제 3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보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흐름은 시대상을 반영을 해요. 그전에는 박근혜 정권 때의 예산의 흐름과 지금의 예산의 흐름은 명백히 달라야 되거든요. 이거가 비교가 초선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해서 예컨대 노무현 시대 때 지방정부의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는데 주로 SOC 예산이나 건설 토목형이 아니라 아이디어형, 하드웨어형이나 소프트웨어형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충청북도는 기초지자체까지 거의 그걸 타먹지 못했습니다. 안동이나 순천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따갈 때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지 못했어요. 그 흐름을 타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역흐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일단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의원들의 어떤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한 이것은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좀 눈여겨봐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이게 이제 4년을 결정을 하는 거니까 도민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초선 의원이 많다는 게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국회도 그렇지만 초선 재선 의원들이 일을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는 다선 의원들이 있어야 의회 자체를 운영하고 집행부, 행정부와의 어떤 견제를 할 때 중량감을 믿게 하는데 너무나 잦은 의원 교체율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게 만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도 그렇습니다. 교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상하 양원의 교체율이 10%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의회의 중량감이나 의회가 의회 자체를 운영하거나 집행부를 견제할 때 힘을 좀 갖는데 초선이 너무 많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고 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정말 크게 작용을 하기에는 약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심사, 정책과 연관해서 저희가 더 열심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많은 활동 가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해외연수인데요. 지난해 물난리 났을 때 충북도 의원들 관광 일정으로 채워진 해외연수를 떠나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최근 9월에 다녀온 교육위원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신선한 움직임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해외연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개혁 1순위로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가 칼을 댔습니다. 많이 바꿔야 된다. 작년에 10대 의회에 잘못된 관행 때문에 충북이, 충북 전체가 이렇게 문매를 맞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스스로가 바꾸지 않으면 다른 기초의회 아니면 다른 광역의회 이런 데까지도 다 저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실시했고요. 먼저 토론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또 각계의 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저도 찾아뵙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분산해서 누구누구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듣자. 그래서 개인 면접 의견까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또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고요. 그 중에는 또 이거 너무 우리 스스로 목을 조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결자의지 차원에서 사실 10대와 10대는 틀리지만 그래도 충북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결자의지 차원에서 저희가 풀어야 된다. 이런 데에 공감대가 있었고요. 상당히 규칙을 바꿔놓은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동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사뭇 첫 번째 개혁까지를 잘 수행했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힘이. 힘이 들어가셨네요. 그런데 저는요. 칭찬 좀 해주고 싶은데 이런 식의 자화자찬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의회에 이미 이런 식으로 갔었던 설레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띄우거나 할 필요 없이 아예 나오질 않았다가 해피 름이 지난 10대 때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회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의원들이 욕먹을까 봐 일 안 하는 기분이 아예 빠져 있으면 욕도 안 먹고 눈에 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가셨던 분이 다섯 분이고 2,500만 원 쓰시고 총 8,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6,500만 원 반납하셨죠. 안 가서 6,5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셨던 분들 그 형식의 파격성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배낭여행 하시고 고생 엄청 하시고 또 많이 가고 그리고 해외 연수가 좀 달라진 측면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250만 원이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두 개를 합치면 500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충북도의회는 전국의 대부분의 의회는 1년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충북도의회만 2년에 한 번을 갑니다. 전국에서 행정향안부에서 기초강역의원은 무조건 250만 원씩이에요. 이번에 아마 265만 원으로 좀 일부 인상이 된 측면이 있으나 어쨌든 250만 원씩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다른 곳 매년 가는 곳은 50% 정도의 자기 경비를 쓰고 가죠. 그런데 충북도의회는 그 전에 가난한 의원도 있으니 전원을 데리고 간다는 의미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2명 중에 16명이 가야 되는데 5명만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이 돈이 반납이 돼요. 안 가면 이 돈이 남아서 충북도 도정에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울로 그냥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잘 간 측면 박수 쳐줘야죠. 그리고 잘 다녀왔고. 그런데 욕먹을까 봐 안 간다? 어떤 이유든? 이런 거는 저는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 너무 아깝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의원들을 위한 교육비가 따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의정연수비가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연수 갔다가 좋은 조례를 만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연수 가보면 보고서 저도 다녀온 해외연수 후에 조례 만든 게 작은 학교 지원조례, 학교 층환경운동장 조성조례, 교육조례. 그런데 이거 전부 외국에 연수 갔다가 오고서 만든 조례들이거든요. 저 말고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런데 하도 눈이 심하면 이게 이제 그런 걸 포기할 경우가 더 저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일단 포기해선 의견도 많이 있었죠. 사실은. 뭐 없는 거 아니죠. 비판받아가면서 뭘 가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 본래의 취지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나 열심히 취지에 대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지금 포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의회나 일반 공무원들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습니다. 단체도 정부 지원, 도 지원, 시 지원해서 연수 갔다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하나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진정성 있게 좀 한번 개선을 해보자고 한 거고 사실 이제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저희도 이렇게 또 얘기도 나와봤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무언가 가서 선진지에서 무언가 아이템을 얻고 정보를 얻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비용을 보니 1년에 한 번 가는 비용으로는 사실상 가까운 데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사실 일본 정도가 되겠지만 일본은 수시로 개인적으로 충분히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떤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2년에 한 번으로 하자.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했고 다만 이번에 규칙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 방식을 강제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냥 있는 규칙에서 우리 각자 열심히 잘해보자. 이거 취지에 맞게 잘해보자. 이렇게 선언적인 거였다면 이번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규칙을 딱 개정을 한 건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테마. 테마 연수 그리고 개인 연수까지도 일단은 열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가는데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이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이 거기가 좀 같을 수 있으니까 그 상임위원회가 직무하고 연관된 이쪽으로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 이번에 들어서 의원 연구모임 3개나 이렇게 출범이 됐어요. 의원 연구모임에서 같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은 자기 위원의 일이 아니라 의원은 전반적인 모든 정보가 모든 아이템이 다 정책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테마 연수 그리고 개인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와 좀 다르게 위원회 일정과 다르게 난 이쪽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난 뭔가를 배우고 잔다라고 하면 개인 연수까지도 이렇게 좀 열어놨다는 것들이 좀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신선하다고 하셨을 때 신선하다는 게 어떤 점에서 신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청자들이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번 해외 연수.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수를 갈 때 일반 시민들이 비판하는 건 뭐냐면 외유성, 여행에 주로 놀이에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관광지 방문이나. 혹자는 관광지도, 관광지에서도 얻을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도민들한테 좀 동의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직무와 연관된 아니면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스스로가 정한 테마와 연관된 그런 기관이나 그런 곳에 현장에 갈 수 있는 것들, 가는 횟수가 얼마큼이냐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게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직무의 목적, 정보의, 정보 취득의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율이 이번에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번에 거의 하루에 최소한 세 군데씩은 기관 방문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왜 91년부터 지방위원들 해외 연수를 만들었을까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고 해외라고 하는 게 굉장한 특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학생들도 비행기 타고 다 해외나 나가보는데 그래서 해외라는 단어에 너무 꽂혀 있었다는 게 하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연수라는 거는 그렇게 막 계속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왜 필리핀이라도 가느냐 하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쓰니까 거기서 24시간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우라는 건데요. 연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방의회나 지방자치 자체를 배우려고 그러면 우리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선진적인 지방의회 같은 데 가서 정말 보름씩 회의를 참관하고 교육을 받고 조례 만드는 과정들을 고민하고 한다면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니라면 해외 염소는 단어를 버리시고요. 해외 출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인터넷 가지고 막 공부를 하지만 인터넷 자료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고령화 사회에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에 또 지방은 계속 공동화가 되고 있고 빈집이 막 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노인들이 사는 주거지 근처에다가 같은 아파트는 더 좋고요. 거기에 절반을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답니다. 조건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밥을 같이 먹어주고 하는 정도로 무상으로 들어보내준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우리가 TV로 볼 때 저게 정말 잘 될까? 궁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복지위원들이 가서 우리 지역도 빈집이 많고 그러니까 가서 출장을 가서 한 일주일씩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운다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문화나 문명은 절대 비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문명이나 문화를 곧장 태국이나 중국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트남에 제가 출장을 갔더니 지금 요즘 운동화 학생들 다 이렇게 다이알식의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까? 봤더니 제품들이 싸길래 봤더니 다이알식은 없습니다. 다 끈으로 묶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경제 수준과 이런 문화 수준인 건데 그렇다면 해외를 굳이 고집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 돈을 활용해서 연수를 받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슨 위원회 안에서 조례 관련돼서 연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산 관련해서 회계사, 세무사 불러다가 보는 방법을 연수한다든지 그리고 플러스에서 정말 해외의 교통 문제, 트램 좋다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데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도시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3개국, 4개국, 여러 도시. 그게 아니라 정말 모 국가의 도로교통공사에 가서 정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사고율도 높고 주민들은 불만족한지. 그렇게 가서 정말 연수다운 연수를 받는다면 저는 이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왜 낭비합니까? 당연히 가셔야죠. 그런데 그냥 해외를 나가보겠다 정도로 연수가 된다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진 출장 그리고 목적을 가진 연수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연수를 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핵심은 갔다 와서 이게 우리 도정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단체에서 해외 연수 보고서 분석해서 보면 어디 갔다 왔고, 뭐를 봤고, 누구를 만났고 이런 일이 쫙 가장 길게 있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 무엇을 봐서 이걸 우리 도정이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사실 이거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몇 줄 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대다수였어서 사실 해외 연수의 핵심을 가서 보고 온 것을 어떻게 우리 도정에 입안시키고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이 핵심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이건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도 도의회에서 잘 갔다 온 청주시도 그렇고 모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충북도에서 개정한 것을 박수를 쳐주고 싶었던 부분은 그분 예전에도 잘 다녀오셨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이 딱 제도를 개선하는 것까지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걸 심사하는 기간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고하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좀 제도화해놨으면 진작에 좀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었을까. 그래야 준비하는 의원들도 사전에 준비하고 더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좀 이랬을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도의회가 이런 것을 아주 제도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이번 충북도 교육위원회는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언론도 타기도 하고 이랬지만 다른 의회가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될 건가? 사실 물음표인 건 거죠. 잘 하실 거라고 좀 믿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했으니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꼭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도정이 반영이 되는 이런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수 보고서 예전에는 사실 보고서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오늘 홈페이지 가보니까 몇 번 클릭하면 다 들어가서 다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또 하나 아쉬웠던 조례 개정하면서 좀 아쉬웠던 건 성과보고회가 3개월 이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3개월 되면 관심도 의회에서도 관심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땡기면 더 좋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핵심은 저도 해외 연수를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지고 그것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연수였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제 충북도의회가 사실은 선험적으로 충북도의회 안에는 또 시군의회들이 안에 충북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이끌어가는 게 이번에 타이밍상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토론회 열고 연수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이렇게 끌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어떤 형식을 파괴하면서 의원들의 고난의 행군처럼 다녀오신 교육위원회도 박수를 보내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제가 3자가 됐죠. 3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미 잘하는 연수의 기본 조건들이 그전에도 이미 다 있었던 거죠. 사전 준비로 굉장히 철저하고 사전 방문이나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또 가는 곳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미리 가는 곳에 대해서 질문서 내고 답변 온 거 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가고 그 다음에 다녀온 다음에 또 가서도 계속 이런저러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주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게 좀 돼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걸 대하는 전체 한 단계 더 높일 것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잘했어. 박수.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바뀐 게 있어요. 전에는 500만 원을 가지고 2년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가지고 가면 이게 한 상임위원회가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그 한 곳이 못 간 상임위원회 보면 견적서를 내는 업체가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돼. 그쪽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3개국 이상 이런 식으로 가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내자고 막 내라고 종용했었던 두 군데 여행사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세상이 바뀐 거죠. 그 돈 가지고는 10명 이하의 예산이 안 되는 상황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처럼 형식을 파괴하고 배낭여행처럼 다녀온 교육위원회처럼 전원이 다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걸로 치안을 좀 해봐야 된다. 배낭여행을 가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가기에는 또 그렇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맞춰갈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보고를 하는데 물론 대표 한 분만 계속 매일 보고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러면 어떤 보고를 하는 거지? 같이 간 분들이 네 분이 더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보고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특정하게 활동을 잘하는 한 의원 때문에 박수를 받는 거 여기까지는 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우리 잘 달리는 말에 또 채찍을 가하자면 기왕이면 전체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반납을 하면서 한상임위원회가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속상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해외 연수 말고 연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자꾸 타지에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타지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제주도로만 가시잖아요. 저는 제주도도 가고 이렇게 지금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너무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 저는 연수비는 교육비, 의원의 교육비가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그다음에 연구비가 너무 적습니다. 연구비 훨씬 더 만들어야 돼. 의원 연구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도민의 어떤 대기관으로서의 도의회가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뭘 좀 하려고 하면 그놈이 일 잘하는 거 보고 일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나올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초의원회가 1년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거의 50% 정도의 자비 부담을 해요. 그러면 도의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좀 시민들을 설득하기 조금 더 나은 거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연수 가보면 권 교수님 말씀대로 배울 곳 정말 많고요. 제가 도의원 8년 동안 생활하면서 제일 크게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연수였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수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 이것은 아까 이제 테마별 연수, 개인별 연수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좀 이렇게 실시가 되면 더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아까 사실상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한 것들을 보면 전중호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는 15일 전에 출발일 15일 전에 심의위원회에 서류만 제출하면 됐어요. 그때 심의가 안 되죠. 해외연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5일 전에 무슨 심의가 되고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냥 요식적인 행사였는데 지금은 30일 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0일 전에 보고하기 전에 최소 60일 전부터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갔든 토론회를 갔든 본인들이 자료 수집을 해서 어디 이번에는 연수는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국내에서 거기가 유사한 곳이 있으면 거기도 다녀옵니다. 먼저 다녀와서 그럼 우리 현지와 그곳에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것들을 그 보고서를 가지고 30일 전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아니면 그때 동행하는 의원 1인이 출석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보고하고 질의응답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보고회가 사실 아까 3개월이 너무 길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갔다 와서 의외의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또 회기가 금방 시작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놓으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면 약속을 어기게 될 수 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줘야지만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약간 3개월로 이렇게 좀 뒀다는 것들 이렇게 좀 양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위원회에 한 분만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위원회가 같이 갔으니까 위원장님이 대표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거고 사실은 이 사람 저 사람 계속하는 것들은 다양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통일성이나 획일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의 보고는 다음 보고회 때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 이번에 전혀 전문위원들이나 동행위원회에서 안 갔을 때도 우리 이수기 위원님은 보고를 계속 하시던 분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인터넷, SNS를 조금 더 원활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팔로워도 좀 많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 올려봤자 몇 분 안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수기 위원장님이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보죠. 그럼 팔로워가 더 많으신 분들이 올리시는군요. 지금 해외연수 관련돼서 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왜 연수를 하느냐 그러면 지방의원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곳은 어느 곳이 있나. 그럼 가서 보고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차용할 만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지방의회 안에 우리가 전문위원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교수님 또는 시민단체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해외연수 갈 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조례를 통해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지금 저는 노인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노인의 네 가지 고민을 빈병고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난하고 몸 아프고 외롭고 일자리 없고 빈병이란 말이 딱 와닿는 거예요. 빈병 주워서 생활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40%의 빈곤율에 자살률 일반인의 2배. 자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문제 없나. 들여다보면 누군가가 그런 문제 스웨덴에 가보면 잘 해결하고 있다. 그럼 당신은 좀 자료 좀 달라. 그런데 가서 뭘 볼 것이냐. 여기를 가봐라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가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정말 심층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정책 재현을 하고 보고회를 하면 아마 시민단체에서 해외연수 비 2배로 올려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의정비 지금 너무 작다. 1억 줘라. 그리고 의정보고회 조금 자주 해주시고 지금 이제 10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일 기념으로 의정보고회 한번 하시고 1년 지나서 의정보고회 하면 보고를 뭐 할 게 있어요. 보고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의회 4종 세트가 있어요. 의정비 인상할 때 한번 시끄럽고 해외연수 갔다 하면 한번 시끄럽고 그다음에 의회직 나눠가질 때 한번 시끄럽고 음주 추태부르신 때 분들 때문에 시끄럽고 이게 4종 세트예요. 이 세트를 4년 내내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아마 11대 도의회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4종 세트 중에서 대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자리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김 팀장님부터 듣겠습니다. 해외연수 지난 작년에 해외연수가 정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마음에 우리 도민들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충북도의회가 교육위원회가 개선된 모습으로 다녀오면서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제도가 개선이 되었고 의원들의 의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제가 알기로 해외연수 계획 짜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목적을 세웠어도 그 목적에 맞는 단체들이 잘 만나준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사실 되게 손쉽게 떠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준비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기존에 떠났을 때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만큼 되지 않았었었겠죠. 그래서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날 때 정말 우리 해외연수 나가는 이 돈이 우리 지역 주민의 혈세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사전 계획이나 준비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하고요. 아마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잘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걸 같이 계획을 세워주는 분들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것이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더 큰 상승효과가 났던 것처럼 향후에 진행되는 해외연수도 그러한 이런 모범적 사례들이 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돈임을 명심하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의 말씀, 이재원 의원님. 저는 이제 그 의원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 중국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변화상을 좀 보고 와야 될 피로를 느꼈는데 그래서 10개 지역을 전철을 타고 내가 배낭여행을 가는 거를 좀 허락을 해줬으면 당시에 상임위원회 별로 갔기 때문에 혼자 가는 거를 안 했고 250만 원 플러스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좀 다녀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 임기 중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청주시의회가 연수 중에 비교 연수라는 거를 해요. 비교 견학. 그래서 잘된 곳과 못된 곳을 가보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연수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청북도의회가 연수의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이렇게 개인도 갈 수 있고 몇몇이 팀별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바꾼 거는 굉장히 잘했다. 그렇다면 제가 꿈꾸던 것을 실현하는 의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연수를 갈 때 연수의 목적이 분명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수를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말 연수를 가는 자세로 자세를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전환하시고 연수에서 내가 얻을 게 뭔지 내가 도민들에게 돌려드릴 게 뭔지를 분명히 하는 연수가 지금 필요해졌다. 이거는 도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엄 교수님 참 재미있는 오늘 토론회 같습니다. 두 분이 전 의원, 현 의원 계신데 이 의원님이 현 의원 시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의원직을 벗으시니까 저는 이런 말씀은 잘 그렇게 갔다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편하게 훈수를 두시는 겁니다. 지금 4개월 다 돼가는데요. 아마 초심이 약간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흔들릴 수 있고 이제는 조직의 논리, 의원의 기득권, 의회의 논리 이런 데 좀 몰입되기 시작할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토론회 오신 거는 의원님 본인에게도 좋은 것 같고요. 지방의회 전체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초심,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 초심들을 한번 다시 챙겨보는 기회다. 그리고 오늘 좋은 롤모델이 생겼습니다. 훈수 두시는 입장과 심판이 되는 입장으로 본인이 빠져나오시면 훨씬 좋은 의원 되시고 지방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대, 2년대 다시 만나면 좀 더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마지막 말씀. 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첫 발짝을 내디뎠는데요. 더 많은 관심과 또 때로는 질책도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아까 초심 말씀하셨는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혁과제 하나 했는데 또 개혁과제 또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일어났던 윤리특위의 문제 손법망의 처벌 저희 스스로가 채찍을 들겠다. 또 이렇게 해서 자꾸 저희 스스로를 채찍들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이신 대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충북도의회 변화의 바람 분화 변화할 수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함께 했습니다. 충북도의회 다수당은 바뀌었지만 변화가 더디다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새롭다, 기대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해외연수 개선 프로그램으로 시작부터 눈길을 끌었던 11대 충북도의회 어쩌록 지금처럼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변화를 모색하는 의회로 새롭게 자리잡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